안녕하십니까? 낭만수선 김실장입니다. 오늘은 물빠진 티셔츠 복원하는 걸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면 100% 그리고 주머니 부분만 폴리에스테레라서 이 부분이 색깔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. 지난 시간에 제가 면 100% 검은색 티셔츠 복원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그때는 성공적이었는데 오늘은 다른 색깔인 카키색 그리고 이렇게 폴리에스테레에서도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. 에탄올 용액을 제가 약국에서 구입을 했어요. 2,000원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요. 이 용액과 그리고 다이소에서 5,000원 주고 베이비 오일을 구입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용액 두 개를 섞어서 작업을 할 건데요. 종이컵 한 개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에탄올 용액을 한 컵 완전 가득 채우지 말고 한 10% 정도 남겨놓고 마지막에 오일을 10%로 채우세요. 그러면 에탄올 9 그리고 오일 1 이렇게 섞어서 분무기에 넣습니다. 그래서 분무기 넣은 후에 여러분들이 많이 흔들어 주세요. 그러면은 색깔이 뿌옇게 됩니다. 그 후에 이제 이렇게 옷에다가 뿌려주면 돼요. 지금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는 거는요. 면 부분에는 지금 몸판 부분 이 부분은 면이라서 색깔이 변화가 오는데 저 주머니 부분도 이제 변화가 오는지 저걸 좀 주의해서 보세요. 그리고 검정색만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색도 가능하다는 거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톡톡 쳐서 잘 스며들도록 한 후에 드라이기로 말려주세요. 그래서 테이프를 제거하고 한번 말려 볼게요. 어떤 변화가 있는지. 자 점차적으로 색깔이 좀 연해지죠. 연해진다는 거는 젖었던 것이 이제 말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마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반대쪽에 안 뿌렸던 부분하고 한번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젖었는 진한 부분이 다 사라질 때까지 한번 말려주세요.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말리면 됩니다. 지난 시간에 제가 손소독제 하고 그리고 물 섞어서 오일이랑 그렇게 작업을 했는 거는요. 마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오늘 이 작업은 마르는데 시간이 상당히 빠르게 단축되었습니다. 드라이기로만 말려도 충분합니다. 자 이렇게 말려 보니까 주머니 부분은 색상에 변화가 없죠. 색깔이 말라 가면서도 변화가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폴리에스테레에 잘 먹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펼쳐보면은 자 용액을 뿌렸는 부분하고 안 뿌렸는 부분이 차이가 나죠. 요렇게 이제 다시 진해진 거예요. 그러면은 의심스러워서 제가 한번 더 말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난로에서 이제 한 1시간 가량을 한번 더 말려 보겠습니다. 말린 후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.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는 저처럼 반 틈만 뿌리면 안 돼요. 전체적으로 다 뿌려야 됩니다. 자 요렇게 말려 왔습니다. 말려 와도 이제 색이 차이는 보이죠. 기름이 먹은 부분이에요. 오일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름 먹은 부분은 진하고 기름이 안 먹은 부분은 연하고 요렇게 나타나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탁을 하실 때는 물세탁을 하셔야 되지 이거 뭐 드라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. 지난번에 작업한 검정색 티셔츠는 지금 세탁해서 잘 입고 있습니다. 색도 안 빠지더라고요. 오늘 내용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오일이 doğru